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오늘의 시선 오늘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양시민과학센터 8안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자 위원님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상훈입니다. 전에까지 준비위원장이셨다가 이제는 완전히 개소를 하고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전문위원으로 됐습니다. 오늘 전문위원님과 어떤 주제로 한번 또 이야기 풀어볼까요? 제주도민 누구나 알다시피 제주바다에는 바다의 꽃이라고 불리는 산호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산호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산호는 동물일까 식물일까 이런 논쟁이 있고요. 또 제주바다에는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얼리프와 같은 그런 산호초가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도 있고요. 기후위기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제주의 산호 생태계는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현재 7500여 종의 산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170여 종이 확인이 됐고 그중에 70% 가까이 되는 120여 종이 제주바다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바다 산호의 진실 좀 가까워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부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요. 생각해 보니까 산호는 당연히 많이 들어봤고 알고 있는데 정작 산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오늘 바다에 들어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귀포는 맑은 하늘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폭우, 강풍, 안개가 번갈아 가는 굉장히 기이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금 장마 멈추지 않고 있고요. 서귀포 남쪽 바다는 여름에 남태평양 뜨거운 공기가 굉장히 올라오는데요. 상당히 습하죠. 그리고 한라산 북쪽에 있는 제주시와 달리 지금 바다의 노을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엊그제 제주 남부 앞바다 풍랑주의보 내렸었는데요. 어젯밤에 기적적으로 주의보가 해제가 됐고 바다가 오늘 좀 잠잠해졌습니다. 이때 타고 가신 겁니까? 네, 서귀포항에서 배를 타고 문섬 일대 바다 속에 산호를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생생한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산호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처음 하셨던 질문이었는데 산호가 동물이냐 식물이냐.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광물로도 분류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 이게 정답이 있으면서 없는 이야기인데요. 빛깔과 모양이 화려한 산호는 한때 식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바다 속에 뿌리를 내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당연히 식물처럼 보였는데요. 심지어는 산호 중에 경산호는 탄산칼슘이 만들어내는 딱딱한 석회질 골격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광물이 아닐까라는 이런 오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18세기 중간에 프랑스의 한 생물학자가 산호는 촉수 여러 개를 이용해서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는 동물이다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촉수에 숨겨진 독침, 자포, 즉 쏘는 세포로 먹이를 잡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산호의 생태를 확인한 건데요. 불교학적으로 산호는 동물계, 자포동물문, 산호충강에 속합니다. 동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모를 땐 그냥 생물이라고 하는데. 네, 생물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촉수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독침이 있는 촉수를 가진 동물이라고 좀 정의를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 촉수로 독침을 쏘는 거는 이제 해파리 쏘임 사고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해파리도 그 산호처럼 독침을 쏘아서 먹이 활동하는 그 자포동물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국립수상과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매주 해파리 주간동향 발표하는데요. 이 해파리 독침의 독성에 따라서 약독성, 강독성, 맹독성 이런 해파리로 구분을 합니다. 지난주 제주시 제주왕 연안에 맹독성 해파리인 관해팔이 발견됐고요. 도두왕 연안에서 강독성 해파리인 야광원왕해파리나 유령해파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독침이 있는 촉수를 가진 동물이다. 즉, 자포동물은 산호, 히드라, 해파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산호와 해파리는 사는 모양은 좀 다르지만 친척쯤 되는데요. 해파리는 메두사 머리처럼 촉수를 아래로 축 내려놓고 바다를 유형하는 삶을 선택했고 반면에 산호는 촉수를 바다 위로 향하게 올려보면서 바닥에 딱 붙어서 고쳐가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형태상으로는 해파리를 뒤집으면 산호와 같은 모양이 되고요. 참 이제 산호는 해파리처럼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요. 혹시 산호의 독침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불가사리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보다 약할 겁니다. 산호와 해파리가 먼 친척쯤은 되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분류학적으로 동물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동물의 속성만으로 보기에는 좀 특이한 그런 종이잖아요. 네네. 사실 분류학적으로 동물이긴 하지만 산호는 동물이다라고 단정해서 규정하는 것은 산호의 생태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분류학적으로 동물이 맞긴 하죠. 아열대와 열대 지방의 산호 대부분은 자신의 몸속에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공생조류를 가지고 있는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산호는 먹이 활동을 그닥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 공생조류가 광합성을 하면 그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호는 식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열대와 열대 지방의 산호는 대부분 돌산호 종류인데요. 이런 돌산호는 탄산칼슘을 활용해서 딱딱한 석회질의 골격을 만들고 그 속에 살아갑니다. 비유하자면 자신 스스로 시멘트로 아파트를 만들어서 그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산호들이 살아가는데요. 산호는 그래서 동물이기도 하고 식물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광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기한 존재입니다. 네. 그러네요. 정작 진짜 산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제가 없었네요. 보니까. 아니 판다 같은 동물은 평생 먹기만 하고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사는데 이 친구들은 또 아예 식물성, 아까 광합성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주바다에 세계에서도 희귀한 대규모 연산호 군락이 존재한다. 아마 이거는 가끔씩들 들으셨을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서귀포의 송악산 해역 이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도 해놨고 그런데 또 연산호라고 하면 이게 많이 들어봤는데 또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산호는 제주바다 곳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로 제주 남쪽 바다에 큰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섭섬, 문섬, 범섬, 서귀포 앞바다 그리고 송악산과 형제섬 인근의 이 바다에서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산호는 형태로 구분하면 이 연산호 그러니까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코럴 그리고 경산호 굉장히 딱딱한 몸체를 가지고 있는 하드코럴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아열대와 열대바다는 경산호가 많이 있지만 제주바다에는 연산호가 특히 많이 서식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제주바다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산호 군락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지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아나운서님께서 직접 정확한 발음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요즘 출연자들마다 다 하나씩 읽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청이 제주 연산호 군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사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연산호란 부드러운 표면과 유연한 줄기 구조를 갖춘 산호를 통틀어 말한다. 제주 남부 연안의 연산호 군락을 구성하는 산호축류는 무척추동물로 바다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연산호류는 육상의 맨드라민을 닮았으며 부드러운 동물체로 수축과 이완 상태에 따라 크기 차이가 많이 난다. 연산호 군락제는 돌산호류, 각산호류, 해양류 등 다양한 산호류가 다양한 형상으로 어울려 서식한다. 이렇게도 있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제주바다는 연산호가 특징적이고 열대바다보다 훨씬 다양한 색채 그리고 화려한 외형에 희귀한 연산호 군락이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문제 하나 내볼까 하는데요. 우리는 많은 곳에서 산호초를 보호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산호초는 제주바다에 과연 존재할까요? 산호와 산호초가 혹시 같은 말로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저거는 시험 보는 느낌인데 제가 그 캠페인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 사용을 자제하자 이런 캠페인. 이런 것도 하는 거 보면 산호초 제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아닙니다. 제주바다에는 산호초가 없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산호는 생물이고 산호촌은 산호가 만들어낸 지형입니다. 산호초는 열대와 아열대 지역의 얕은 바다에 돌산호의 뼈대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산호가 쌓여서 수천 년에 걸쳐서 형성된 커다란 암초지대입니다. 그 카리브예 같은데. 네. 아열대와 열대 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이 돌산호는 죽으면 연한 살 부분은 없어지고 이 딱딱한 탄산칼슘 구조물은 아까 광물의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산호초는 알다시피 호주 대륙 동쪽에 있는 이 대보초라고 이야기하는 그레이트 베리얼리프인데요. 약 2,900개의 산호초 그리고 9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산호초를 이룰 만큼 거대한 돌산호 군락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게 아까 좀 헷갈렸던 게 지금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바다가 아열대화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산호초를 만드는 돌산호가 제주바다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지금과 같은 가파른 수온상승 경향이 지속이 된다면 아마 제주바다는 100년 후에 오키나와 바다같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 당연히 할 수 있겠고요. 제주바다의 특징적인 미역, 감태, 수심 10m 안에 가득 있는 해조류가 사라지고 돌산호가 만들어낸 산호초 지역으로 제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서귀포 보목 소천지 앞에 들어갔더니만 실제 다이빙을 해서 들어갔는데 거품 돌산호가 가득 점령하고 있었고요.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가 몇 년 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아열대 지표적인 그물코 돌산호, 빠른 속도로 제주바다에 정착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요. 연간 4cm 이상 자라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현재 서귀포 문섬과 범섬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아열대와 열대 돌산호인 빛단풍 돌산호가 빠르게 서식지를 확산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기상과 관련된 뉴스 나오면 전부 다 역대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극한이라는 단어도 기상점에서 발표를 합니다. 원래 공식 용어가 아니었었는데. 작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수온이 8월 표층 수온인가요? 마라도와 서귀포 지역에 30도까지 올랐다. 이게 굉장히 급격한 변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닷속 산호의 변화도 어떤 방식이든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온이 오른다고 산호가 급격히 늘어났다. 혹은 모든 산호가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는 그야말로 사실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고수온에 적응하는 어떤 유전인자를 확보한 산호는 급격한 수온 상승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산호는 더 깊은 바다로 혹은 더 북쪽으로 서식지를 이동을 하게 되고요. 생태계 변화가 생기는 거군요. 수온 상승에 민감한 산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수시 맨드라미와 같은 산호들은 수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지표종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8안이 확인한 제주바다 산호 생태계는 사실 삶과 죽음의 최전성 같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고수온에 잘 자라는 아열대와 열대의 빛단풍 돌산호는 제주바다의 대표적인 해조류 아까 말씀드린 감태군락지 혹은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군락지를 침범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주바다 산호 생태계는 온대의 연산호 서식지에서 이제는 아열대와 열대의 경산호 서식지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동안 수온 변화 얘기할 때 자리 도움이 부산에서 잡히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산호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산호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산호가 하얗게 변해가면서 죽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호 백화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주바다는 상황이 어떤지 다른 지역들도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산호 백화현상에 관해서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요. 산호초를 찾아서 영어로는 최이싱 코럴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호주 인근에서 산호를 연구하는 시민과학자가 대보초에 있는 대규모 산호 백화현상을 목격하고 이 백화현상을 추적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고 실제 상황을 기록한 어떤 절망적인 영상으로 가득한데요. 산호 백화현상이라는 것은 산호 몸속에 살아가는 식물성 공생조류 그리고 산호의 공전이 깨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이 공생조류가 산호에게 독이 되는 물질을 생성하게 되고 이 산호는 독을 가지고 있는 공생조류를 아예 자기 몸 밖으로 그냥 배출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산호가 하얗게 변하면서 대량 사망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후상승을 막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뒤 성인이 됐을 때 전 세계 특히 열대지역에 있는 산호, 산호들은 아마 대멸종을 맞이할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유엔 기후변에 관련된 정부 간 협의체도 똑같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다 보면 산호 죽는 게 우리 삶이랑 뭐가 그렇게 큰 연관이 있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다 속 생태가 그냥 깨져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또 공생관계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여러 조류들이나 생물들도 다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긴 시간을 두는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시에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 인위적인 상황들이 일으키는 재앙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만약에 해녀분들께서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얘기일 것 같아요. 직접 다 보시는 것들이니까. 이런 문제들, 제주바다의 산호를 또 기록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에 모여서 산호학교를 연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전문적인 산호연구자, 국내에서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아마도 이 아나운서님께서도 이 방송일이 아니라 산호 공부를 1년만 한다면 이 산호업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산호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가 희귀합니다. 저는 그냥 위원님한테 배울게요. 국가기관의 한 산호 전문가 출장 기록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한반도 서북단에 있는 백령도 같다가 서해안의 경렬비월도를 확인하고 서남해와 끝단의 가거도 조사를 하고 전남, 경남에 있는 완도, 여수, 통영, 부산까지. 그리고 동해안에 있는 울릉도, 독도 심지어 제주도 산호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안 되는 분이 이걸 다 돌아다니는 건가요? 맞습니다. 연구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산호보다도 전문적인 산호 연구자가 더 멸종위기종이다라고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상황을 좀 잘 아는 아마추어 시민과학자들, 교육을 받은 시민과학자들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산호학교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시민과학세트 8안 공동주관으로 해서 산호를 기록하는 시민과학자를 양성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어제, 오늘, 내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호 관련해서 기초생태도 배우고, 제주바다 주요한 산호종들을 현미경으로 직접 살펴보기도 하고, 구분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교육하고,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 산호사진을 찍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다 들어갔다고 오셨었군요. 네,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참 중요한 일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산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산호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보호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생각까지는 갔는데, 산호를 보호하기 위한 간단한 제안이 있다면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직까지 제주도에 희귀하고 독특한 연산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군기지 때문에 처음 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1인 1반려 산호를 정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나는 분홍바다맨드라미야, 혹은 꽃총산호야, 해송,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그 존재가 나에게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바다는 또한 각종 보호구역, 천연기념물이나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심도 필요하고요. 다이빙 즐기는 인구들 제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즐기는 펀다이빙 하는데요. 이제는 산호다이빙 한번 추천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려산으로는 말이 참 재미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냥 바다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직접 살피고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내일도 조사하러 가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생세한 소식 자주 전해 주시고요. 해양시민과학센터 8안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